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예요. 3일절을 맞이해서 작업을 진행한 지갑이구요. 태극기와 무공화를 모티브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바느질이 되는 자세한 과정을 담았으니까 이 부분은 짧은 영상으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흐름만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갑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담았구요. 그 부분은 뒤쪽에 또 자세하게 나올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영상 부분 부분마다 설명을 조금씩 추가하도록 할게요. 또 이번 영상에서 보여지는 무공화와 태극기 패턴은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패턴이 필요하신 분들은 DM으로 주세요. 그럼 3일절 100일주년 기념지갑 에디션 만들기 천천히 감상해보세요. 공화와 태극기 패턴을ve일 때까지 재거운OULD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퀼팅이 끝이 나면 지퍼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전체 지퍼부분으로 바이어스 없이 폭이 있는 타입으로 완성이 되는 지갑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이즈는 1cm 폭에 45cm 동일한 사이즈로 지퍼도 준비합니다. 짙은 색이라서 검정색 지퍼를 준비를 했어요. 뒷면에 접착솜이 접착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구요. 그 상태 그대로 지퍼와 연결을 해줍니다. 지퍼를 연결할 때는 지퍼의 결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는게 좋습니다. 따로 선을 그려주지 않고 지퍼에 존재하는 지퍼 결을 따라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순이히 남은 지퍼를 따라서 바느질을 사용합니다. 지퍼를 연결할 때는 지퍼를 따라서 바느질을 사용합니다. 안감 만들어 줍니다 안감은 카드 넣는 곳으로 한번에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사이즈대로 재단을 해주는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동일한 사이즈로 재단을 해줍니다 사이즈대로 재단이 되었다면 아코디언 접기로 잘 접어서 다림질을 한 뒤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된 안감은 중심선을 찾아 바느질을 해주는데 뒷면에 심지가 부착이 된 상태라 손바느질이 어렵습니다 머신이 가능하신 분은 머신으로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베베놀이의 경우는 머신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장지갑보다 큰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지갑이라 카드 넣는 곳 양옆, 위아래 부족한 사이즈는 원단을 덧대어 바느질을 해줍니다 사이즈는 영상에서 보이시는 대로 재단을 해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역시 뒷면에는 심지가 부착이 된 상태라 손바느질이 어려움으로 머신을 사용했습니다 포장비정은은 흑미를 러시아에서 보호자들이 delay, 청소가될을 상태라 transparent Hallo 이쑤 А.스아.스아.스아.스아르는 퐬리의 문화 이쑤아.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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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문의 Tôi어 치즈로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1.5cm 나간 지점, 즉 3cm 부분은 X 표시된 대로 바느질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되었던 지퍼 부분, 그리고 겉감, 안감 이렇게 3개가 한 번에 연결이 될 거에요. 안감, 겉감, 그리고 지퍼 부분. 연결을 할 때는 3cm 지점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미리 시침질을 해서 고정이 된 상태로 연결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베베놀이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잠깐 지켜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쪽 면이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죠? 연결이 되고 나면 뒤집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씹힌 부분은 없는지, 반성선은 잘 따라갔는지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3cm 부분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비워놓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양쪽 모두 연결이 다 되었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지저분한 시접을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때 시접은 0.5에서 0.7cm 정도만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쪽에 시접이 모두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남겨진 중심의 3cm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바느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바느질이 힘드신 분들은 맞물려 공그릇이나 아니면 따로 원단을 그 부분만큼 덧대어서 안쪽에서 마감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방법대로 베베놀이처럼 따라 하셔도 상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세요 남겨져 있는 이 3cm 부분 만큼은 끝선에서 끝선까지 바싹 잘라내어줍니다 이렇게 양쪽을 가윗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완성선에 따라서 완성선에 맞춰서 시접을 안쪽으로 넣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안쪽으로 넣어진 시접으로 지퍼와 지퍼를 연결했던 지퍼부분의 지저분 원단의 시접까지 모두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한번에 바느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감과 겉감은 모두 한번에 바느질이 되도록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바닥이 생겼죠? 이렇게 폭이 있는 타입으로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처리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지퍼 부분에 시접을 가려주어야 되는데요 지퍼 부분을 만들었던 원단과 동일한 사이즈 1cm 폭에 45cm로 뒷면에 심지가 부착이 된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준비된 원단은 그대로 시접을 가려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전체로 다 싸주는 거예요 아플리케 바느질, 감침질, 만물용, 오그르기, 어떤 바느질이든 상관없고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바느질을 진행하면 됩니다 점심은 언제 선택해야 되지? 시작합니다 이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굉장히 깔끔해졌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지갑이 확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부분인데요. 동전지갑으로 그 부분을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준비합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이즈대로 준비를 해줍니다. 준비된 원단은 심지가 부착이 된 상태이구요. 반 접어서 연결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손바느질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구요. 저처럼 멋있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연결이 끝이 나면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뒤 빳빳하게 한번 다림질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을 시키기 전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상태의 틀을 갖춰주구요. 다시 반으로 접어서 동전지갑의 모양을 갖춰줍니다. 잘 다려진 원단은요. 지퍼를 연결해주세요. 하늘색 지퍼로 하려고 했는데 지퍼가 살짝 짧은 느낌이 있어서 미색 지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퍼까지 연결되고 나면 가장자리를 가려줘야겠죠. 이렇게 생긴 틀대로 심지 부착해서 준비를 합니다. 원단을 겹쳐서 바느질을 해주는데요. 이때 창구멍은 바느질을 하지 않아요.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만 창구멍으로 남겨줍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시접 남겨두고 정리해주세요. 시접 정리가 되고 나면 겸자 준비한 뒤에 겸자를 이용해서 시접 정리가 되고 나면 겸자 준비한 뒤에 깨끗하게 뒤집어줍니다. 뒤집고 나서 모양의 형태를 잘 갖춰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시면 쉽게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바느질 라인 따라서 한번 싹 훑어주시면 됩니다. 꼭지점은 끝까지 잘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원단과 동전지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연결하기 위해서 준비된 날개 부분은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1.5cm 폭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전지갑의 끝부분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두껍고 심지가 여러 겹 겹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느질이 힘들어요. 두꺼워서 저같은 머신 초보자는 좀 힘들어서요. 그냥 손바느질로 진행했습니다. 한꺼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바느질로 연결을 해주세요. 양쪽 모두 연결하고 나면 이렇게 동전지갑의 형태를 갖춰주게 됩니다. 이 날개 부분은 지갑의 안쪽면에 연결이 될 부분이에요. 준비된 지갑과 동전지갑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날개의 끝부분과 지갑의 안쪽면에 끝부분을 잘 맞춰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연결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갑이 확 열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칸막이의 역할과 동전지갑의 역할까지 모두 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완성된 지갑이에요. 멋지죠? 무궁화를 언젠가는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소원을 이룬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3.1절 1001주년 기념 지갑 에디션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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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o